저희 지금 룰라운드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 괜찮아요? 앞으로 더 잘 즐길 수 있겠어요? 저희가 쉬고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걸 엄청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화, 음악소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잘 할 수 있겠어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열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 열기가 너무 분열적으로 없어서 살짝 생각나는 안 내지, 살짝 한잔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셨어요? 사실 있어요? 네 어우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1학년 소리질러 역시 1학년이 되게 많은 거에요? 제가 열심히 신입생의 파워랑 그러면 이어서 2학년 소리질러 선배님 역시 3학년 소리질러 3학년이 제일 많이 왔나봐요 4학년이 그러면 너무 기대되는데 4학년은 질 수 없는데 4학년은 질끈치지 않죠 질끈치지 않죠 그럼 4학년 한번 4학년 소리질러 4학년이 제일 많이 왔나봐요 역시 연륜이 다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뭔가 1학년을 놓을 수 없는데 대결고사 때문인지 역시 소리가 이렇게 두시면 지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합해서 한 번 들었어요 바닥친 소리질러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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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다행히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 다음 곡 정말 신나는 거 헬로 드레블리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